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네, 그런 나무가 72%나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무의 고령화로 인해 살림의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가 30년 이상 되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 방식에 살림순환경영을 도입해 관리해야 합니다. 살림순환경영을 도입하면 목재 활용 면에서도 유용한데요. 한국은 목재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살림을 순환시키면 목재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네, 그런 나무가 72%나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무의 고령화로 인해 살림의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가 30년 이상 되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 방식에 살림순환경영을 도입해 관리해야 합니다. 살림순환경영을 도입하면 목재 활용 면에서도 유용한데요. 한국은 목재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살림을 순환시키면 목재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7번 38번 8번 28번 29번 30번 38번